야 내가 아무리 성우라도 그렇지 내가 기계냐 버튼 누르면 바로 넌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고 있는 성대모사 혹시 있을까요? 왔어! 진행시켜! 힘들다! 성우는 기본적으로 성대모사를 잘하진 않습니다.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감동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오늘 정말 귀한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목소리죠. 레전드 성우 강수진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우 강수진입니다. 오늘 사실 성우 님이 오신다고 해서요. 옷도 이렇게 좀 코난 룩으로 차려 입어봤어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 언제나 하나! 진실은 언제나 하나!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게 지금 남도일의 모습이긴 한데 코난이 두 작품 세계에서는 25년 거의 30년 동안 나이를 먹고 있지 않지만 남도일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 저도 사실 성우 님처럼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매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런 토크쇼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오프닝 멘트 하나 해도 아직까지 좀 그게 어색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다고 하면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뭐 이렇게 제가 했던 그동안의 캐릭터라든지 저의 성격을 그대로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좀 부드럽게 아 부드럽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어휴 네. 아휴. 더 나아졌어요? 만능이신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혹시 우리 성우 님께서 여태 얼마나 도대체 많은 배역을 맡으신 건가요? 작품 타이틀수로는 250여 타이틀에 편수로는 벌써 한 4천 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맡았던 캐릭터 보이스를 한번 시연을 좀 해드릴까요? 이건 이제 디카프리오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타닉에게 나오는 배서인데요. 지금 제 주소는 여기 타이타니코고요. 당신의 사랑 없이 지루하게 싸느니 위험하게 죽고 말겠어요.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 바보야! 넌 날 미워할지 몰라도 난 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와 이런 걸 옆에서 직접 보다니 와 이러한 정말 레전드 캐릭터를 만들기까지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캐릭터 하나하나의 연구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외국의 영상물들을 가지고 우리말로 재더빙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어떻게 캐릭터를 구현하고 구축하는 노력들을 했을까? 라는 걸 역해석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만의 해석을 담아서 좀 더 나은 더빙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캐릭터를 딱 보면은 어떤 목소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감이 딱 금방 오나요? 금방 감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참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누야샤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태생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게 저의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에 제가 이제 콤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표현이 아주 너무나 잘 됐겠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제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최애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저와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캐릭터들도 맞게 되는데 안녕 체리 일찍 나왔구나 굉장히 꽃미남이고 굉장히 귀족적이고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캐릭터들도 있는데 이런 캐릭터는 저하고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르거든요. 저의 생에 있어서는 전혀 겪어볼 수 없는 그런 그럴 때는 저는 진담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연구를 하기는 하죠. 이 감극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벌써 성우 생활 36년 차 되신 우리 강수진 성우님 사실 일반인들은 성우라는 직업이 생소하잖아요. 궁금한 질문들을 몇 개 준비해봤는데 여기 하나씩 뽑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성우는 평생 오디션을 봐야 하는 직업이다? 실제로 오디션을 보세요. 네. 지금도 오디션을 신작의 캐스팅의 경우에는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저도 아직도 있고요. 올 초에 극장가의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The First Slam Dunk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26년 전에 제가 했던 거거든요. 제가 했던 거지만 다시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합격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한 건 유일하게 저 혼자 하게 돼서 영광이었죠.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36년 차 베테랑 성우이시니까 당연히 모셔 갈 줄 알았는데 저의 경우는 제가 많이 알려져 있고 목소리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캐스팅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저희 밑에 후배들 같은 경우는 오디션이 보편화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성우는 1초만에 목소리를 바꿔 몰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남도일이에요. 내가 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만 야! 내가 아무리 성우라도 그렇지 내가 기계냐? 버튼 누르면 바로 넌!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톤을 달리하는 건 기기적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목소리를 바꿔서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는 건 AI가 아니고는 그렇죠. AI는 더 못할 것 같아요. 아 성우는 기본적으로 성대모사를 잘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대모사가 기본 요건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목소리 연기자들이니까 시도는 많이 하죠. 밀고 있는 성대모사 혹시 있을까요? 그 이경영 배우님의 와 좋았어! 좋았어! 진행시켜! 성우는 기본적으로 성대모사를 잘하진 않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강수진 성우를 비롯해서 유명 성우들이 장기간 배역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후배들에게 기회가 없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했던 캐릭터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신작의 새로운 캐릭터들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후배 성우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작의 경우는 제가 절대 독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심각하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게 밑에 후배들이 주인공을 할 때 얼마든지 받쳐줄 수 있는 조연이고 단역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제가 해왔던 캐릭터들과의 이별의 순간은 언젠가 오지 않을까 그 순간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인간 강수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그때도 소년이었을 때도 성우가 꿈이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뚜렷한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너 성우 해봐. 너 목소리 좋다. 라는 얘기를 가끔씩 듣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저 자체가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런지 그 말을 믿지 못했었어요. 왜 그때 자존심이 이렇게 낮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이 워낙 가난하기도 했고요. 아버님이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뵙었고 그래서 저 혼자만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만 되면 어머님이 이제 저희를 돌보셔야 되는데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셨어요. 그때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외할머니와 함께 라디오를 듣는 게 굉장히 낙이어서 꿈은 아니었는데 성우라는 직업이 친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이 되고 나서도 대학을 가서 이제 방송을 공부하고 성우 공부도 하고 연기도 공부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작품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컴플레스가 원동력이 됐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성우로 잘 나가던 시절에도 혹시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한 2015년도쯤에 이 성우라는 직업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을 받으려면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처참하게 아주 실패를 했죠. 학습을 못하고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신도 당했고 또 오해를 통해서 저에게 저와의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지기도 했고 우울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그 한 2, 3년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물 바닥에 깊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닥을 제가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터널에 출구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간신히 간신히이라도 일상을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도 해도 안 되는 걸 계속 거듭 겪는다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인 기다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성우님도 앞으로 또 꿈이 있을까요?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성우라는 직업이 시작이 작아진다는 위기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동료들이 특히 성우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작 환경에서는 중년이나 노역의 어떤 캐릭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중년이나 노역의 캐릭터들의 목소리 연기는 말 그대로 중년이나 노역의 성우들이 와서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데 비용이 적게 드는 젊은 성우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찍 은퇴하는 성우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아직도 능력들이 꽤 있으신데 그 위기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성우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만드는 일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고 성우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성우님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드비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애교를 한 번 부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월드비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월드비전 월드비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꼴찌 박사 포크쇼에 찾아와 주시는 분요. 뷰티계 금손 차홍 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느낀 게 어쩌면 저렇게 말을 다정다감한 말투로 하실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바다를 뛰어들어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처럼 막 갔는데 옥상에 가서 막 소리 지르다가 신고도 당한 적이 있어요. 경찰이 와서 누가 미친 여자가 있다고 신고를 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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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